자이코로지 해외 일정을 마치고 뮤직뱅크 컴백 모델을 위해 달려오셨다고요? 그렇다면 보고 싶었던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요즘 채민씨가 한껏 멋을 부리고 다니시는데 채민씨한테 매력적인 배드보이가 되는 법 한수 알려주실 수 있나요죠? 네 채민씨 저와 함께 왓츠 챌린지를 하신다면 진정한 배드보이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오 마갓 뭐지? 오 마갓 오 마갓 채민씨 배드보이인가요? 굿보이인가요? 아니면 그냥 보이인가요? 아 제가 봤을 때 선하게 잘생기셔서 굿보이인 것 같습니다 와아 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이번엔 슬기 선배님 지난주에 채민씨 안무 점수 99점 논란이 있었어요 너무 후하게 주셨던데 오늘 솔직하게 재평가 어떠신가요? 네 좋습니다 은채씨 너무 자부신네요 오늘 진짜 와우 잘한 것 같은데요 저 연습을 하셨나봐요 그렇다면 제품 다 점수는요? 저 또 달걀 100점 100점 10점 100점 얻어내여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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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